입력 2019.02.03 만의 미국 프로골프 2.GA에 투어에 복귀한 최경주 49. 는 몸무게는 14 줄었지만 거리 는 6.4 야드 늘었다. 티샤 세정확성은 페어웨이 반 50% 러프 반 50% 이었다. 스코어 도버디 3개 보기 3개 로이븐파 공동 71위 점이 언더파 안팎 스코어로 컷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점 1위 및 구기리조나 주스코츄데일의 tpc 스코츄데일 스타디움 코스 파 71. 서개막한 pga 투어에 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총상금 7.10만 달러 1라운드 보통 골프 대회와 달리 음주하고성 야유가허 락돼 골프의 해방구 바라불리는 이 대회는 올해부터 입장객수를 집계하 지한키로 하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다. 필드인가 사막인가 골프는 안 번 흐름을 놓치면 길을 잃기 쉬운 스포츠다. pga 투어 2승을 기록 중인 김시훈은 이를 개막한 pga 투어에 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1라운드에서 3타를 이르며 하위권 공동 112위 으로 밀려났다. 김시훈 오른쪽 가케디와 함께 16번 홀로 이동하는 모습. afp연합 뉴스2대회는 지난해 71만 9천명 위갤러리가 물려 pga 투어 대 회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토요일에 7은 3라운드에 입장한 20일 16818명은 pga 투어 대회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이었다. 메이저도 아니니 대회가 지구촌 최대의 골프쇼 라는 평을 듣게 된 것도 이런 엄청 난관중 열기 덕분이었다. 대회 온 영위원장 인챔스 코스비는 대회 때마? 다관중이면 명이냐에 지나친 관심이 쏠린다는 이견이 힘을 얻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선 기금을 얼마나 모으느냐다. 라고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날 1라운드에서 저스틴 토머스 아리키 파울러, 페럴드, 반어 3세, 이상 미국 가나란히 7 언더파 64타를 치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안병훈이 2타차 공동 6위, 5 언더파, 로 추격했다. 최경주는 지난해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2라운드를 마치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메디컬 익스텐션, 병가, 을 제출했다. 이후 국내에서 부상 치료를 하던 최경주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4kg 위체중 감량을 했다. 그디 건강, 검진에서 갑상 선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 0월다신의 이름을 껄고 하는 대회에 출전했지만 컷 탈락했다. 최경주는 평균 286야드 위드라이브 샷을 날려 예전보다 6야드 이상 늘어난 비고, 늘을 보였다. 그린적 중률은 72.22%까지 나왔는데 파운에 성공하, 지못한 74, 18번홀에서 모두 보기를 하는 등 쇼트게임이 따라주, 지못했다. 카피라이트 조선일보, 재유안내 구독